강남구에 있는 구립체육시설은 모두 7개로 이 가운데 2곳은 테니스장입니다. 구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부족한데다 사용료까지 비싸 시설 확충과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의 5분 발언에서는 구립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 비해 사용료가 비싸고 주소검색으로 찾기도 힘들다는 건데요. 강남구의회 최민숙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강남구립체육시설의 운영상에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신 겁니까? 구립체육시설은 우리 주민들이 건강과 여가선영을 위해 손쉽게 체육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지만 강남구의 현재 구립체육시설은 총 7개소로서 58만 강남구민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그 중 2개소는 테니스장이어서 종합적인 스포츠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본 의원 및 동료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온 마와 같이 신규 체육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기존 시설에 대한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립체육시설 운영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겁니까? 우선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가 어렵다면 기존의 체육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은 구립체육시설의 주소마저 엉터리를 관리하고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강남구민체육관과 포위테니스장의 주소가 2007년 개포동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에 아직도 포위동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몇몇 체육시설의 주소가 강남구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잘못 표기되어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의 관련 조례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대관할 경우 1시간 기준 5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2시간 기준 8만원에서 4만원 정도를 받는 서울시 타지구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높다고 느껴집니다. 개선이 필요할 텐데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굵직한 현안 사업도 많지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 및 여가 활동은 우리 주민들께서 마땅히 누르셔야 할 일상의 즐거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체육시설의 운영 개선, 사용료의 적정화, 이용 편의증대 등을 통해 주민께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구 의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